사주한 자가 누구야? 돈만 주면 뭐든 하는 놈이잖아 너. 그게 목적이었어? 내 입에서 나와야 될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면 두들겨 패기 전에 물어보지 그랬어. 누굴 불어줄까? 이완이건 어때? 할시와 도어다. 너의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. 한번 말해. 당신은 그 말이지에 쥬는 못한 남자한테 슬라즙으로 말하지 않는다. 한가지 확실한 것은, 먼저 혓궁화에부터 너의 걸쳐. 내가 내가, 내가 너가가 누군가가가 없는 대로 말하지 않아. 당신의 뒷부분을 슬라즙으로 말하지 않는다. 고사홍 네 입에서 나와야 될 일은 고사홍 고사홍 내가 맞는 말씀이십니까? 두 번 묻지 말라 경무사로 인생 총치고 말거니 고 동네 입에서 그 이름 석자만 나오게 하면 너는 경위원 총관 자리에 오르게 될기야 고나보라 지금 너네 무신의 애들 다 잡아들이고 있어 네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까지 하루에 한 놈씩 죽어나갈 거야 선택해 혜연아 하하하하